아침안개입니다. 편안들 하시죠? 이번 편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드러난 중국 스포츠의 저질 수준과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아시아 안보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익히 내용은 알고들 계실 것이고요. 본인은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이 사건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그냥 사안에 발생한 문제점은 지난 2월 5일이었죠. 다시 보기만 해도 스팀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뭐 터치도 안한 상태에서 개주에서 금메달을 따지를 않나 그 유명한 반치광 판커신이라는 애의 이상한 행동을 하며 그 여자의 나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지만요. 이건 아주 사악한 애입니다. 판커신이라는 애는 인성 자체가 굉장히 사악 악랄한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황대현은 어떤 실격사건 기타 등등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즐거운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요. 일단 영상은 영상대로 흘러가고요. 저는 또 제 얘기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스포츠 선수로서 왜 저런 행동을 해야만 할까? 유독 중국 선수들이 저런 행동을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중국 육상 선수들 중에 마군단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좀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동계올림픽의 또 다른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저 정도로까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쇼트트랙에서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저런 행동을 하는 선수들을 중국 언론과 중국 국민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심지어 주한 중국 대사는 옹호를 하면서 수치스러운 거를 모를까?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떤 가치관 즉 철학적인 문제와 인식과 판단의 기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선수들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기준 등을 교육의 체제를 통해서 중국 전 국민에게 쇠뇌를 추구하는 어떤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3년 넘게 이제 거주를 하면서 많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만나고 관리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제 유추를 했고 곧씹어보면 중국 선수들의 저런 행동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팽창주의인 중국몽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몽은 한마디로 한족 우월주의입니다. 한족 우월주의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영도력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게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매체들은 이 한족의 우월함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의 탁월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강조를 하고 있는 매체들은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선존선동부가 소유하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1936년도 히틀러가 독일올림픽을 주최를 하면서 제3제국의 어떤 위대성을 이용을 강조하는 선전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을 했듯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중국 시진핑이가 한족의 우월성을 전세계 선전하기 위해서 개최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국가체육총국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체육협회인데요. 이 체육총국은 시진핑의 중국몽을 중국인들과 해외에 있는 화교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야 하는 정치적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매달권에 근접해 있는 쇼트트랙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누르고 매달을 따야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열린 이러한 추악한 경기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를 보고 환호성을 기르고 기뻐하던 한국계 코치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반중 정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2008년도 화개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지난 2010년하고 2012년에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환상과 진실, 중국의 팽창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이런 종류의 논평을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내 좌파들하고 그다음에 당시 언론만 보고 뉴스만 보면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비난을 하고 인신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후에 2016년 문재인이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한중관계는 좋았습니다. 심지어 6.25전쟁의 적대적 당사국이었는데도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수백억을 투자를 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등들어 서고 나서 특히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해도 중국과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중 정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싸더 문제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무슨 한안영, 별 희한한 짓궐을 다하죠, 중국 공산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문재인이가 아무 대응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가와 국민에게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역으로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친밀하게 대응을 했지만 국민의 반중 정선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한반도에 적용을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발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질질질질질질질질질 끌려다녔던 게 문재인과 그 문재인이 임명을 했던 외교부 수장 머리가 허연 여자입니다. 중국 쇼트트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와 그 판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보내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천명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앞으로 국제적 규범과 규칙보다는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셋째, 중국 공산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중국몽을 추구한다. 라는 겁니다. 개막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한복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행동을 분석을 해보면 아주 야비합니다. 유럽이 초강세를 보이는 스키, 썰매, 스케이팅 이런 데서는 판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노골적으로 반중국 정책을 펼치는 나라의 선수들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중국 내 언론과 외교관과 국민들을 동원해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도리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현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동안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침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군사적 분야와 안보적 시사점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 시사점이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스포츠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시진핑이 자신의 영도력과 한족, 중국족의 우월성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 선전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팽창주의가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공산당은 스포츠 분야로 벗어나서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을 무시한 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강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은 지난 4년간 문재인과 현 주사파의 좌파 정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은 스포츠 판정에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대외정책을 지난 4년 동안 실행을 했던 이 정권을 비판을 하고 그 대응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냐를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치밀함과 무모함,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수준 낮은 중국인들의 민도, 국제 경기단체 소속 심판진들의 부패,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경기단체 소속의 지도자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과 저들과 사상적 친밀성을 드러내는 국내 정치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연규소문의 아들 연남생과 백제를 멸망시킨 좌평의 예식기인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